아 미니버스 있네요? 네 여기방 사람들은 다 저거라서 그냥 게임하다가 마음 맞아가지고 공방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아하 저기 말고 원래 성인 디스코드방이라고 또 큰 방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디스코드방 은근히 많네요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거기 안 들어가서 탈퇴했는데 다시 들어가질 못해가지고 아하 거의 이야기 안 나오네 대신 엄청 시끄러워요 여기요? 네 네 아니 괜찮아요 저는 시끄러운 게 좋아요 하도 이제 같이 한 지 오래돼서 아 6개월이니까 근데 아예 반년이나요? 네 근데 아예 막 뭐라 해야 되지? 그냥 막 어색하게 네 네 네 이러는 거보다는 저희 그냥 서로 페드립은 안하고 성드립 까지만 하면서 놀아요 에이 에이 성드립이면 요즘은 양반이셔 여자애도 있는데 다 같은 30대라서 이제 아 남자 두 명은 어려요 두 명은 이십 아니 세 명은 이십대고 한 명 형은 며칠 전에 같이 얼음낚시도 갔다 왔어요 얼음낚시까지 평창 송어축제 갔다 와서 벌벌 떨고 왔죠 부부동반으로 해서 어 에이 안에 아예 안 나오네요 어 미치겠네 여기 M16 있는데 가져다 드릴까요? 어 아니에요 핑 찍어주시면 제가 가지러 갈게요 아니요 저 어차피 총 한 자루 없어서 아 네 그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엄프라도 하나 챙겨 드릴까요? 아니요 저 총 번갈아 가면서 쓰질 못해서 심지어 보조 같은 것도 주워놓고 장전 안 해놔요 초반 제외하면 아 벌써 자기장 오네 아 파밍도 제대로 안 되는데 여기 떨궈놓을게요 이제 인간 파밍 해야 되겠네 아 트럭도 있다 트럭 타고 갈까요 네 미니버스 성당 터셨나요 아니요 이번 성당은 꿀인가 헬인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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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슬 갈까요 네 저희 디코방 저 인생무기 찾았습니다 네 어떤거요 보이시죠 이 깔끔한 자태를 다 단조신가요 이거 한방이면 삼렙도 한방입니다 나중에 저희 디코방 맘에 드시면 단톡방도 손해드릴게요 아 근데 제가 가끔 게임할때 심심해서 트위치 켜놓고 하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영상이 남진 않긴 하는데 그분들이 혹시나 해서 불편하실까봐요 제가 그래요 네 저도 그래요 아 트위치 켜놓으세요 네 트위치나 유튜브나 올리는대로 영상도 유튜브에 올려요 아 저 한 1년전에 아프리카 하다가 때려치고 직업 직장 얻어서 지금 심심해서 게임할때 심심해서 퍼져내서 그냥 다시 켜는거거든요 저는 2010년에 한창 많이 했었는데 아프리카 방금 아프리카 초창기 때 했었죠 2010년이면 제가 15살 중학교 때 그때는 한창 덩파했었죠 아 덩파 아 여기 짐 털고 갈까요 어 있다 사람이 있다 오우씨 오우 얘네 꿀인데 슥하다 와우 잠깐 얘는 뭐있었지 총이 AKM 움프 브스스 아 썩콩거려야지 자아 우리 차 내 터질라 그러네 네 자 저쪽가서 아 요 앞에도 버그 있구나 버그 타고 가죠 뭐 네 아 깜짝이야 나 누워계셔가지고 죽은줄 알았네 아우 놀래라 아 치료제랑 이런거 어떻게 되세요 저 지금 3, 3, 6 됐거든요 저 2, 3, 2에다가 을캣 하나 있어요 잠깐 붕대 좀 아 아 아 그러면 그저게 없네 어느거요 배율이요 아 아 어디로 갈까요 우리 일단은 원 안으로 들어가서 한 여기 Ragb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어디지? 반대쪽이 좀 있네. 전동팀들, 쥐들도 가야 되는데 오늘 쓰고 있어. 하하하하 저 어제였나? 그저께 스쿼드 할 때 저희 스쿼드랑 다른 스쿼드랑 차 끌고 마주쳤거든요. 자기장 오고 있어서 서로 그냥 옆에서 같이 가던데? 보통 고개 내밀고 쏴야 되는데 고개 내밀고 서로 후라이팬 흔들고 있어요. 오픈보이스 해보니까 한국인이던데? 중국인이면 쏴버릴려 했다는데? 네 저 앞에 옥수파이는 좀 위험해서 그냥 돌아갈게요. 네 네 네 네 네 옥수파üd 옥수파이 예곽 너눈 탈에서 자리 잡을까요? 올라갈게요. 네. 배율이나 SR이 있었으면 보급 가는 애들 잡는데... 어, 잠깐. 거기 갈아타시죠. 네. 이 배율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 배율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 위험한데? 너무 위험한데? 공장단지 쪽은 오픈이니까 그나마 여기서 잠깐만 버티죠 2번 짝이장만 생각하니까 나 버티스였구나 아 올해 23 되신거죠? 95년생이니까 이제 23이죠? 만 24이고 맞나? 맞겠죠? 네 아 그럼 우리 파티 막내보다 한 살 어릴 수 있나 아 우리 파티 막내 되게 어리죠 20.. 제가 올해 25 됐어요 어리다고 할 상황이 아닌데요 제가 평균 30대인데 막내가 되게 어린거죠 아 아 25 하나 26 하나 27 하나 이렇게 있네 그러고 보니까 와우 네 저야 뭐 워낙에 요즘 아.. 요즘 삶을 아싸 인생을 살아갖고 진짜 딱 일하고 집 오고 게임하거나 이러니까 직장인되면 다 그렇죠 뭐 아니면 술먹거나 아니 근데 학원 쌤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많이 친하진 않아서 음 그냥 딱 돈 벌러 왔다는 느낌 음 아니 그쪽 태생 아니면은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원래 오버워치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가 그나마 오픈보이스가 있어서 오우 오우 이거 오버워치야 몇 판 안 안하나 너무 정신 없더라구요 그렇긴 하죠 FPS 치고는 좀 날아다니니까 애들이 야 학생이들이 너무 욕을 많이 해가지고 에 그렇기도 하죠 막 같은 편에 보이세에 여성분이 있으면 애들이 막 색드립을 치던데 하하 초딩드립 목소리가 계곡에서 농성 하죠 배율이 없어서 어디 좋은 자리 아시는 데 있어요? 아니요 저는 이 게임 한 지 지금 4일입니다 아 저기 해변 쪽에 보고 떨어졌네 아 멀 멀어요 멀 멀 멀 갈까요? 흐흐흐흐흐흐ח 흐흐흐흐흐흐흑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이미 차에 있는 거 같은데요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아직은 먹는 애가 없네요 어 285 방향 언덕에 한 명 보였어요 네 저기 트럭 있네 확인 290 내려와요 저 소음기라서 그냥 쏠게요 다시 올라가네 친구인가 다시 올라간거죠 쟤 네 부스스 많이 안 좋네 멀리 있으면 낙차가 심해서 부스스도 방금 탄이 날아가는게 보이는데 화살 날아가는 느낌 낙차가 진짜 심해요 부스스 네 아예 대놓고 위에다 쏴야 되는데 50미터만 돼도 낙차가 생겨서 11명 남았네 확실히 사막맵에 얘들이 빨리 죽어요 편하죠 에랑겔은 나무 때문에 숨을 곳이 좀 많아서 10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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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10에 힘 들었네 총소리 NW 방향 줌이었던 것 같은데 325분이야 카구팔 NW에서 334인가봐요 언덕 네 일단 1은 세이프 카구팔 헤드샷 가까운데 카구팔 헤드샷 카구팔 헤드샷 카구팔 헤드샷 보그 우리, 우리한테 떨어졌어요. 네. 가까워요. 아, 여기 있구나. 보그, 먹진 말고 오는 애 잡을까요, 아님 먹을까요? 만약에 좀 가려진 곳이면 먹고 오는 애들 잡던가 하죠. 오픈필드네? 네. 카고파란 때 저격당할 것 같은데. 저쪽 능선에서도 내려 쏠 수 있는 자리라. 네. 310방향 언덕 지금 한 명 뛰어가요. 네. 2명? 어, 저기 있네. 체낸가? 아까 그 카고파리 혹시? 네, 위치가 저쪽일 것 같은데. 어, 200, 200방향 한놈. 확인. 저 건물 있는 쪽이요. 라인 타네요, 쟤.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구나, 쟤. 쟤를 노릴까요? 일단 카고파로 못 이길 것 같고. 이쪽 능선 끼고, 쟤 넘어오는 거 맞고. 저쪽 건너편에 오는 애들만 찾으면 되네요. 라저우. 라이브는 어떻게 하는지. 타면, 나 무릎을 넘어왔어. 라이브는 어떻게 하는지. 라이브는 어떻게 하는지. 라이브는 어떻게 하는지. 라이브는 어떻게 하는지. 라이브를 있는 것 같은 아니다. 저쪽이 올라오네요. 200방향. 마이 고프 마이 고프 확인 195방향 쏴볼게요 아 아니다 들어갔다 차기장 205 여기 있네요 310방향돌 양각이네 여기 밑에 하나 있어요 밑에 35방향 건너편 자기장밖에 확인 어허 갑자기 제 앞으로 오셔가지고 아 죄송 310방향 돌에 하나 둘 둘 어허 쟤네 지금 자기장이에요 아내에요 쟤네 피 많이 까지진 않았죠 고인은 아니었어요 아뇨아뇨 잠깐만요 수류탄 있어요 저기다 네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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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